재산 상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광주고법 형사 1부 박해선 판사는 지난해 2월 여수의 한 주택에서 어선과 주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70대 양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아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